올해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우리나라의 소설가 한강이 선정됐습니다. 윤 대통령은 위대한 업적이자 온 국민이 기뻐할 국가적 경사라며 축하를 전했습니다. 이태광 기자입니다. 스웨덴 노벨위원회는 지난 10일 올해 노벨 문학상 수상자를 소설가 한강으로 선정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. 한국인의 노벨상 수상은 지난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 이후 24년 만입니다. 노벨위원회는 한강 작가가 강렬한 시적 산문으로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온 점을 평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한 작가는 1994년 서울신문 신춘문예의 소설 붉은다츠로 등단한 데 이어 이상문학상과 만해문학상 등 국내 주요 문학상을 연달아 수상했습니다. 2016년에는 소설 채식주의자로 멘부커상 국제부문상을 수상했으며 지난해에는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로 메디치 외국문학상을 수상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 왔습니다.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라오스를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SNS를 통해 축하의 글을 올렸습니다.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문학사상 위대한 업적이자 온 국민이 기뻐할 국가적 경사라며 우리 현대사의 아픈 상처를 위대한 문학작품으로 승화시켰다고 평가했습니다. KFN 뉴스 이태검입니다. KFN 뉴스 이태검입니다.